운영적으로나 교전적으로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. 저도 오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되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처음에 불리하게 된 장면도 그렇고 저희 마지막에 다시 역전을 당한 장면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으로 교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현재 뭔가 싸움을 했을 때 저희가 교전을 잘 못하는 점이 이길 싸움들도 다 지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잘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지금 뭔가 교전을 앞에 두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망설이지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시즌 저희가 저희 연습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근래에 뭔가 포커스를 하는 과정에서 팀 합적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포커스가 잘 안 나오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뭔가 자신감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